4브라더스 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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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의 한판에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이 4개의 의자가 만들어지는 컨셉의 의자인데요 4브라더스 체어 4브라더스레기를 나오지 않게 하는 설계를 진행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접근했던 작업이고요 이코노미컬 체어는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더 넓게 보자 이게 제가 디자인할 때 많이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의자를 하나 볼 때도요 오르막길을 걷다가 계단에 걸터 앉았을 때 그 순간도 굉장히 편한 의자에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디자인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런 과정을 아마 앞으로 더 고민할 것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 순간도ви고 그 순간도 1몰로 그 순간도 1몰로